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죠. 우길기. 현재 서울시의 조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우길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한일전 경기 도중 일본 응원석에서 갑자기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가 펼쳐집니다. 그러자 현장 진행 요원들이 바로 제지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이런 우길기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모를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김기령 서울시의원이 이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안을 어제 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조례로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시민들이 해당 상징물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도 해당 조례 찬성 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각종 국제 경기에서도 전범기인 우길기가 점차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듯한 조례 폐지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교육이나 홍보로 하면 될 일을 조례로까지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논리였는데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폐지안을 철회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